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세트 입니다 자 오늘은 어 디젤 경유차들 겨울철에 시동 안걸리는 것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한 포인트 추려서 이렇게 아 올려 보려고 한번 영상 찍어 보고 있어요 자 경유차들은 1년 한번씩 이렇게 늦가래요 연료 필터 연료 필터를 한번씩 걸 갈아 주시면 좋아요 연료가 일로 들어가서 어 거쳐서 어 수분이나 찌꺼기를 여기서 걸러 줍니다 요게 이제 겨울에 수분이나 찌꺼기 있으면 얼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 연료 필터는 꼭 갈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료 필터를 갈아 주셨는데도 안되는 경우는 요거 이제 보시면 가열 블러그 입니다 가열 블러그 이렇게 가열 블러그 아 차량 별로 크기는 조금씩 틀려 길이도 틀리고 미리 수도 틀리고 요 가열 블러그 에 가열 블러가 가열이 안됐을 때 아 디젤 차들은 시동이 안걸립니다 그래서 가열 블러그도 가끔씩 점검 하셔서 겨울철 제약의 지연에 한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시계 한거죠 지금 요거 보시면 요게 뭘까요 요거는 가열 블러그가 이렇게 4개가 체계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다 체계 해도 되요 여기서 가열 블러그 전기를 공급해 주는 가열 블러그 배선 입니다 요런거 같은 경우 잘 고장이 나진 않는데 요렇게 보시면 위에는 피복이 안 벗겨 졌죠 뭐 밑에 이렇게 보시면 피복이 다 벗겨져서 어 배선이 구리 배선이 이렇게 지금 많이 열 에서 좀 녹았습니다 요렇게 되면 어 저항력이 생기면서 저항이 생기면서 12볼트가 가열을 키를 원했을 때 돼지꽁머리가 노랗게 되죠 그게 어 계기판 상에는 노랗게 돼서 나가면 시동을 걸면 가열이 됐다고 판단해서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여기서 그런 상황이 돼도 요 배선에서 전기가 안 흘러 들어갑니다 안 흘러 들어가면 12볼트가 온전히 다 여기 일로 공급이 되는게 아니라서 한 3볼트나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 가열 블러그는 여기가 빨갛게 가열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에 대표적으로 시동 안걸리는 이 세가지만 아 점검 하시면 겨울철 디젤 경유차들도 시동거리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겨울이라 또 한파가 많이 어 자꾸 찾아오네요 겨울 온도도 많이 올라 내려 어 영화로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요거 어 디젤 경유차들 고생하지 말라고 제가 아 3종 세트 간단하게 해서 요거는 유튜브상 제가 한번 올려 드릴게요 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